고마워. 잘 쓸게. 카메라는 왜? 오늘 누굴 좀 만나는데 같이 찍은 사진 남기고 싶어서. 남자냐? 몰라? 왜 몰라? 누구 만나는데? PC통신 친구랑 번개하기로 했어. 너 지금 신원 확인도 안 된 사람 만나러 간다는 거야? 너 고유림인데? 신원 같은 거 안 중요해.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. 가지 말래도 갈 거지? 응. 간다. 기다려. 같이 가. 오빠 거기 왜 가? 안전한 사람인지만 확인하고 딱 빠져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그냥. 기다려. 기다리고 있어. 빨리 나와 그럼. 아니 3년 친구였다면서 성별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게 말이 돼? 내가 먼저 그러기로 한 거야. 나 고유림이가 들킬까 봐. 나 은근히 연행병이네. 서로에 대해 모를수록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.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을 거면 따라 왔겠냐.